투야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교보증권 윤념인 FP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FP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에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두 국가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불가리 측은 4월 가스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며 에너지 무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러시아를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이러한 조치의 소식이 들리자 유럽 가스 가격은 장중 20%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푸틴의 자원 무기화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폴란드와 불가리아를 향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치인은 어차피 명분 싸움이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루블화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 폴란드랑 불가리아 측은 지불했다. 4월 걸 이미 지불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진입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루브라를 어떻게 보면 핑계 삼아서 확실히 에너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불가리아까지도 두 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첫 단추가 좀 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EU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식이 되고 러시아가 행여나 잘못했으니까 다시 받아달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겠다라고 확실히 선언한 상태입니다. 결국 EU 같은 경우는 확실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독립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030년까지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법률을 좀 제정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가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확실히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NG 터미널 관련돼서 지금 202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2년 정도 앞당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LNG 터미널을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드랍을 걸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뒷면에서는 결국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는데 이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EU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산 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준다 하더라도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쪽 카타르 쪽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수입처를 좀 다변화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의 어떤 에너지 제재 가능성이 지금 EU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자극 확대를 위해서 뭐 천연가스의 어떤 새로운 조달처를 확보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LNG 전환 투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도 에너지 확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좀 호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제 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좀 테마처럼 움직였는데 약간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차분히 공략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의 화성연료 시대가 끝났다라는 언급을 또 간밤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빠르게 탈러시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치적인 행보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을 살짝 동의를 하는 게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언제 끊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면에 좀 딜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EU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후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너 너무 러시아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걸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말이 맞았다. 너무 이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러한 사건이 터질지는 그때 당시에 몰랐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렇게 좀 목줄을 죄니까 지금 EU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LNG 관련된 수출을 좀 허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EU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수입원에 대한 다변화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테마성 있는 가스 관련주보다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정도 시각이 있는데 일단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뭐 이런 좀 대체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은 EU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EU 쪽에 좀 유럽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많은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풍력 쪽에서 봤을 때 좀 유럽항 매출이 좀 가장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CS 윈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결 자유회사가 CS 베어링이고요. 이 두 회사가 유럽향 좀 매출이 좀 높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아나 뭐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유럽보다는 미국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좀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좀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있습니다. 어떤 섹터죠? 그 섹터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